오늘의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웨스입니다 저는 브레이브 걸스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리더 은영이고요 저는 예진입니다 저는 서아입니다 저는 유진입니다 저는 브레이브 걸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헤란입니다 저희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름은 저희 회사인 브레이브 사운드에서 레이브를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할 텐데 그런 시도와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신인이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앨범 The Difference라고 나와 있는데요 곡은 소섹시랑 아나요 두 곡이랑 인트로도 함께 하고 있어요 소섹시는 강한 비트와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쉬운 멜로디와 가사가 있고요 저희 아나요는 슬픈 가사와 함께 비트가 어우러진 슬로우 템포 R&B 곡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브레이브 걸스는 원더걸스 선배님들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원더걸스 선배님처럼 국민 가수로 한국에 자리 잡고 싶은 대중성 있는 모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브레이브 걸스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춤 연습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노래소리가 되게 시끄러웠었는데요 누가 언니 이러길래 저는 춤을 추다가 유진이를 봤어요 저도 들었는데 저는 안 불렀어요 유진이가 저를 부른 줄 알고 뭐해? 이랬더니 유진이는 네? 저 언니 부른 적 없는데요? 혜란이가 부른 거 아닌가요?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불렀는데 누가 언니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소름이 끼치고요 밤에 연습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밤에 연습하는 게 이제 저희가 대박이 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희 나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강제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저희 브레이브 걸스가 앞으로 아나요라는 곡으로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텐데요 음악방송 무대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경제투데이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기대할게요 앞으로 저희 브레이브 걸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 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